지정보살본원경 제2. 분신집회품 업도에서 나온 자로 또한 천만억 나유타 수가 다같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량을 올렸다. 저 함께 온 무리들은 모두가 지정보살의 교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루에서 길이 물러서지 아니하는 자이며 이 모든 무리들은 멀고 먼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생사에 유령하며 육도에서 가진 고통을 받아 잠간도 쉴 새 없이 또 들다가 지정보살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소원으로 각기 도가를 증득하고 도리천에 이르니 마음이 기뻐 날뛸 듯하여 부처님을 뵙고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시어 백천만억의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량한 아승지 세계의 화신 지정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렇게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시켜 삿든 것을 버리고 바른대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여래 하나 둘은 아직도 악습에 빠져 있기에 내가 또한 천백억의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니 혹 큰기가 날카로운 자는 법을 들으면 혹 믿어지니며 혹 좋은 과보를 지닌 자는 부지런히 권하여 성취하고 혹 어둡고 둔한 자는 오랫도록 교화하면 비로소 귀히하고 혹 어비중한 자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이 같은 중생의 무리들을 각기 차별하여 분시해서 제도하는데 혹은 남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하늘 사람이나 용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산, 쑥, 내, 강, 못, 샘, 우물을 나타내어 사람을 이룩게 하면서 모두 다 제도하여 해탈케하고 혹은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구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상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관속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고 내지 성문아라한 벽집을 보살 등의 몸을 나타내어 부처의 몸으로만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네가 여러 극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같이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최고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거기에 아직도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업을 따라 과부를 받게 되어 만약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은근히 부촉하던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의 미력불이 출세하여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영원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이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 지장보살들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슬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랍기를 제가 멀고 먼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불가사의한 실력을 얻어 크나큰 지혜를 갖추게 되었나이다 제가 저의 분신으로 하여 금 백천만억 항아사 세계에 두루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 분신으로 화현하고 그 한 몸마다 또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법계의 귀토로 가며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여의고 열반나게 이르도록 하오리다 다만 불법 중에서 착한 일을 하되 한 트럭, 한 물방울, 한 모래, 한 티끌만큼이나 혹은 틀끝만 치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로 제도하여 해탈시켜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바로옵건대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으로는 염려하지마옵소서 이렇게 세 분이나 부처님께 사례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치정보사를 찬탄하옵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한 거부로부터 지금까지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장차 널리 중생들의 제도를 마치고서 곧 보리를 증득하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